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우건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박영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등 관내 25개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동행, 촘촘한 복지실현을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영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복지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민민·민관소통회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